이봐! 아니, 말하고 있다고! 이놈! 안치라 스테지! 싫어! 펴디! 못! 이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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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성취의 모든 과정의 맛은 길고 달다. 어떤 결실의 모든 결과는 짧고 싱겁다.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어, 언어, 외국어, 외국어, 일본어는 유행하는 노래 가사를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참 이상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노래는 똑같은 한국어 계열, 알타이어 계열인제 song or other 사eners zijn. 비슷하고 대중매체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일본어만큼은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회원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말하는 것도 영어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해. 너무 다양해. 영어는 어쨌든간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영어하고는 영어권이랑 한국어권이랑은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간 일본어는 노래 가수나 대중매체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속에 노래도 많고요. 특히 일본 노래 같은 경우는 철학적인 내용이 좀 많아요. 철학적인 내용이 좀 많고 예전에 우리나라 노래 대중가사의 철학적인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냥 쓴 가사가 아니고 특히 기본적인 문법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일본 노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문법은 아주 잘 나왔죠. 문법 설명을 해도 거의 지나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영화, 영화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영화는 조금 어려워. 영화는 좀 어렵고 물론 일본어도 이제 그 나라 나한테 구호를 말하게 되면 좀 어렵겠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이 천국이다 보니 드라마나 영화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참 재밌죠. 성우들이 내는 목소리 같은 데서 좀 매력이 있고 전혀 또 다른 세상이죠. 현실과는 한때 일본이 잘 나가던 시절 거의 미국 전도의 문화 전도가 활발하게 그리고 아주 발전이 아직 응가했었죠. 2000년에 들어가면서 부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에 좀 밀린 경영이 많은데 경제성장률과 관계가 있겠지만 엔터테인 자체만 보면 한국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심의법이 좀 강해서 삭제된 부분이 있지만 물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도 중국, 일본, 미국 그 외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경제성장이 받쳐주니까 일본에서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 그리고 물론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서 또 다른 작품을 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들은. 그래서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의 어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판단하는 기준하고 또 지금 연예인들이 한국 문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이제 걔네들이 조금 떨어지니까 민도가 떨어졌다고 하죠. 민도. 사람의 어떤 수준. 그래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잘 나가는 점보다는 자꾸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나쁜 점들이 보기에는 미국 문화를 카피하는 것밖에 안 됐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네들이 좀 밀리니까 깎아내리는 좀 비방하는 톱이고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잘 했는데 밀리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 노래 같은 걸 보면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요. 힘이 없어요. 지금 내가 들어도 우리나라 음악 이런 것에 비해서 좀 힘이 없고 좀 약해요. 심지어 락. 우리나라도 요즘은 예전에 락을 많이 했는데 락이 유행이 아니다 보니까 심지어 락도 좀 약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영향을 봐서 락이 막 유행이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말고는 대부분 좀 약합니다. 그런 반면 팝송은 여전히 흥미롭고 미국 드라마나 영화는 별로로 느껴집니다. 요즘 보면 미국 드라마나 영화가 별 힘이 없어도 차라리 음악이 좀 낮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영화라고 말하면 보통 판타스틱, 보통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주라기 공원 내지는 스타워즈 그런 걸 영화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캡틴, 캡틴 아메리칸이라든지 어떤 스타워즈나 그런 류, 그런 류 트랜스포머 이런 종류가 영화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너무 시스. 드라마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 미국은 테레비 대중문화는 완전히 맛이 낫죠. 그것보다는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운동할 때 일본어를 가끔씩 듣는데 히토비라노 한아비라 히토비라노 한아비라라는 음악을 들으면 조금 힘이 없죠. 한 장의 꽃잎이라는 2008년 시그로 5일에 발매한 좀 오래된 노래인데 가끔씩 오래된 노래를 들어보면 힘이 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든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가사 속에 이런 철학적인 게 좀 많이 들었어요. 보면 가사 내용이 돼서 수레찌가이, 수레, 수레찌가이, 수레찌가이라는 서로 스쳐 지나가, 엇갈림, 엇갈림이란 뜻이죠. 뭔가 좀 서로 스쳐 지나간다, 엇갈림. JPT 1급 단어라고 하는데 수레찌가이, 노래 가사 속에 나옵니다. 원래는 수레찌가우, 수레찌가우, 수레찌가우에서는 수레찌가우라고 해서 JPT 2급 단어라고 합니다. 수레찌가우에서 수레찌가우에서 수레찌가이가 나왔겠죠. 연음 문법, 명사로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의견이 엇갈리다 등등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주어 사랑을 주제로 한 가사에 자주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보게 되면 사랑을 주제로 한 가사 중에는 수레찌가이랄지, 맞찌가이랄지 거의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가 좀 엇갈린다. 너와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엇갈린다.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 같은 뜻을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엇갈리는 수레찌가이랄지 같은 거 있습니다. 끝끝 그대로 뭔지 모르지만 둘 사이의 계획이 또는 마음 등이 서로 엇갈리는 서로 엇갈리는, 엇갈리다. 영어로 혼이 쉽게 쓰는 말 중에서 miss each other 또는 close each other on the way 정도가 될까요? 영어에 보면 엇갈리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렇다니까요. 뭔가 계획을 잡고 마음을 먹으면 꼭 없어요. 꼭 없고 반대로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뭔가 할 마음이 없을 때 대부분 나타나고 참 이상합니다. 엇갈림이 좀 짜증이 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일본어에서 노래 가사와 대중매체는 해외에 상당히 동의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수준 있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의 영어 노래는 상당히 깊이가 좀 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한자, 러시아, 한국, 중국 등등 너무 다양합니다. 요즘 또 한국어가 많이 쓰이겠죠. 그걸 다 알려면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겠죠. 그냥 대중매체 정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어쨌든 간에 영어판이나 노래를 그리고 영어, 일본어를 하는 일본어 자체인에서 갖고 있는 노래는 많이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잘 몰랐을 때는 영어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영어에서 사용하는 폰을 사용해도 거의 무난해. 기본적인 거를 사용해도 거의 무난하죠. 영어를 많이 쓰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어를 혹시 관심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대중매. 영어나 일본어나 처음 시작은 재미를 갖고 해야 되니까 대중매체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수준이 되면 뭔가 일찍을 읽고 그런 것처럼 선택했죠. 자 그럼 이제 코로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없어져라, 사라져라, 날아가라 코로나19 한국 최초 사전정의 한국 최초 사전정의 한국 최초 배우시는 거죠. 와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명의 인간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명의 인간 되기입니다. 자 의미심정한 단어를 한번 해볼까요? 의미심정한 단어 그리고 제가 컨텐츠를 지금까지 많이 만들었어요. 종교 관련, 펀, 바보욕, 어원, 전미 접사, 그리고 지금 오늘 할 거는 일반 단어 그 다음에 복회, 종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응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하면 거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의미심정한 단어 조금인데요. 한번 해보죠. 오도디스트러스 오도디스트러스 오도디스트러스는 뭘까요? 오도디스트러스 아름을 뭐 그렇게 듣지 않아도 대충 알 것입니다. 오도디스트러스 오도디스트러스 저는 그렇게 영국하고 미국 발음인데 미국 발음을 귀신으로 삼습니다. 오도디스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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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적으로 파괴되다 자동적으로 파괴되다 스스로 소멸되다 파괴하다 셀프 디스트러스 스스로 파멸시킨 거 스스로 파멸시킨 거 오도디스트러스 오도레귤레이션 오도레귤레이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래서 장기 생물, 생태계의 자기조절, 자기조절을 한다 이거죠. Order Regulation, Order Regulation, Order Suggestion, 오늘 참 오토는 아니야. Order는 오토입니다. Order Suggestion, Order Suggestion, 침략, 자기암시, Order Suggestion, Self Suggestion, 자기암시하는 거, 자기암시, 자기청약, 자기암시하는 거, 너는 뭐 할 수 있다, 너는 뭐가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자기암시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어쨌든 자기암시 중요합니다. Order Suggestion.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Order Suggestion, Self Suggestion, 자기암시. Order Suggestion, Order Suggestion, Order Suggestion, Order Suggestion. O-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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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os은 이거는 부화인데 의미심장은 단어라기보다도 부화이기 때문에 한 번 써봅니다. 부화이기 때문에. O-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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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hocks. 미국 속은 짤짤매는, 수줍어하는, 부끄러워하다, 거북해하다. 종전 선행등에 대한 찬사에 어쩔 줄을 몰라하기도 하는. 한정도 미국의 태도 등이 부끄러워하는, 당황하는, 어쩔 줄 모르는. 짤짤매는, 뭔가 더 수줍어하는, 뭔가 어떤 상황에서 짤짤매는 상황 있죠? 보통은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 속은 발음에서 O-sos, O-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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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hocks. X-grinder, X-grinder는 뭐예요? 보통은 꽁꽁이 속이 있다는 말 알죠? 뒤에 꽁꽁이 속이 뭐였냐? 뒤에서 도끼날을 간다. 뒤에서 도끼날을 간다. X-grinder.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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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있는 사람, 응모가 꽁꽁이 속이 있는가? 꽁꽁이 속이 있는가? 꽁꽁이 속이 있는가? X-grinder. 꽁꽁이, 꽁꽁이. X-grinder, X-man. X-man은 뭐예요?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 남극꽁. 속으로는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 하면 보통 기타 하면 생각나는 게 이건데, 기타리스트 하면 X-man입니다. X-man, 속으로는 기타리스트. 자, 이 정도까지 A에서 의미심장한 단어는 다 있고, 다음호에는 의미심장한 단어보다 속어 같은 걸 사용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좀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좀 이렇게 사전도 보고 여러가지인데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보다가 히브리어를 보게 됐어요. 왜냐면 사전에 히브리어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서 기도문은 무엇이 있을까? 아무래도 그게 힘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지난번에 이 사전 찾다가 라틴어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리라. 또는 하나님, 또는 신은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신다. 참 의미가 좋죠. 다음하고 이프에는 조금 사전에 뜻이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신다. 라는 뜻을 가고 있어요. 자기나름대로 외국어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런걸로 히브리어는 무엇이 있을까? 히브리어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쭉 봤는데 히브리어 중에서 참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100phrase, Every Hebrew is라는 유튜브 동에서 100개의 단어의 매일매일 히브리어라는 걸 딱 봤는데 100개의 단어 중에서 쭉 듣다가 우연히 발견됐어요. 재밌는 발음. 여러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혹시 히브리어로 예쁘다, 영어로는 아름답다, 우리나라가 예뻐, beautiful 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아시는데 히브리어는 어떤게 발음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뻐,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중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페, beautiful 예페, beautiful 예페, 예페라고 하는데 예뻐, 예페 상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요 단어만 비슷해요. 우연해지겠죠? 예페, 예페 라고 하는데 요게 바로 예페입니다. 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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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페 라고 하고 예페, 예페 그리고 또 재밌는 단어 중에서 영어의 세일이라고 알죠? 세일. 그니까 그 예페가 우연치고는 좀 두 음절이 비슷하지 않나요? 또 하나는 세일 세일, 세일, 세일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데 세일 세일, 물건을 좀 싸게 파는 세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발음으로 세일, 세일 하면 영, 영이라는 상용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 세일, 양 세일, 양 세일, 양 세일, 양 세일, 세일 히브리는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일, 세일, 영 세일 그리고는 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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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아름답다, 예쁘다 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언어는 뭐 하나, 모든 언어는 하나라고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나머지 단어는 영어랑 조금 비슷한 말은 몇 개 있고 뜻은 전혀 다르고 예뻤, 예뻤이고 하나만 들립니다. 예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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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예쁘다, 아름답다 참 재밌습니다. 다시 들어보면 예뻤, 예뻤, 예쁜 세일, 양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간에 히브리 기도문을 막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음에 히브리 기도문 좀 힘이 나는 게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잉글리스의 로우, 스테오태, 루틴, 포 루틴, 프랑스, 솜팅, 잉글리스, 소 인테레스틱, 이신니? 칭, 성, 신소리, 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장의 기독교, 카톨릭 불교, 회교, 한국 화보욕, 비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전에도 말 듯이 Are you ready to your communication with me? I'm dictionary. You are bubble. Let's go, go. 자, 일반인도 쓸지 모르겠으면 쓸까? 물론 드라마, 영화는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난다면 킨드라이더 스피치를 찾고 있습니다. 아,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아직 파트너를 찾지 못했지만 제 조건에 맞는 파트너라고 나오면 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출가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아, 앞에서, 앞에서 봐도 기회는 많이 오는데 제가 이 숙기가 없는 건지 싸인이 안 맞는 건지 서로 엇갈리는 건지 수레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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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지간 가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Miss each other on the way 아, 어쨌든 간에 출가했습니다. Is there anyone who in a commission with me? I'm looking for a kindred speech. Who is the? I'm the dictionary. You are bubble. Let's go, go. 부담 갖지 마세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쭉 소개시켜줬고 그동안 쭉 해왔던 게 에스게 1장, 27절, 28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히브리사 1절, 3절,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나온 문구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주로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은 에스게 34장, 31절에 나와있는 한 구절입니다. And yeah, my flock, the flock of my pasture, my pasture, are men, and I'm your God, said the Lord God. And in my flock, the flock of my pasture, are men, and I'm your God, said the Lord God. 이라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고, 이라고. 영어 성경 보면 어떤 건 되게 쉽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거 응, 뭐, 응, 뭐, 응, 뭐, 응, 뭐. 아무튼 성경 영어 보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좀 도움이 됩니다. 이스 뭐, 이스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 보면은 I'm your God, I'm your God이라고 얘기하죠. 영어 스타워즈음 I'm your father. 그런 대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미국의 영화는 성경을 모텔에서 만들어지는 게 상당히 많죠. 성경이나 물꾸랄지 어떤 장면이랄지 대사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지 하는 사람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쉬운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장을 주고 해석하라고 하면 상당히 좀 쫄쫄 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초장 나오네. 초장. 초장 많이 써먹는 것 같지 않아요?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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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 곧 초장의 양. 초장이라는 것은 목초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목초장이 아니고 초장이라고 해놨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양합니다. 광채다, 음성이다, 무지개다,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어렵기도 하고 예트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and yeah, yeah, my pluck. yeah, my pluck에서 yeah, why, e가 pun이에요. 첫 번째, yeah. 예로 읽으면 고어로 나우의 복수형 2인칭 주역에 있어서 그대들, 너희들. and yeah, my pluck. 그리고 그대들은 나의 떼. 떼, 양떼들이라 이거죠. 예, 너희. you are the source of the earth. 라고 성성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세상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요거는 마태복음의 신앙에 나오는 거죠. you are the source of the earth. 라고 해서 지구, 세상의 소금이다. 요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you가 아니고 yeah, 라고 합니다. yeah, y, 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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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nd the source of earth. 라고 해서 yeah, 부어. 2인칭 단수 주역에 있어서 you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고어지만 부어로도 쓰는 것 같습니다.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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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you do,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요거를 how did you, how did you,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인칭 복수 단수 목격에 있어서 그대들, 그대들에게. 땡세, 땡세, 땡기, 땡기라고 하면 땡기라고 하면 땡기, 땡고맙소. 고어 방언, 명령문, 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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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그다음 두 번째, 하나는 예로 읽는 방법, 하나는 D라고 읽는 방법이 있어요. D, D. 부정사, 고어. 더, 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D라고 있네요. Y를, T, H, 음을 나타내는 고대 영어, 중세 영어의 즉, 즉, 우리 번데기 발음이라고, 즉, 즉, 번데기 발음, 즉으로 잘못된 것, 잘못된 것인데 계속 쓰다버렸게 된 것. The old hat shopper, 모자점, The old hat shop, 의 고풍 속에 머슬렌, 감탄. 그래서 이렇게 고어로 하게 되면 알아들 수 없겠죠. and, yeah, my pluck, 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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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럭도 펄인데 첫 번째, 특히 양, 염소, 새, 등이, 때, 물이, 플럭, 양떼, 사람이, 때, 물이, 군중, 대군, 물건이, 무더기, 다수. 기독교에서는 착한 양치기로서 예수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도, 기독교래. 목사에 대해서 신자, 신도, 회중, 부모, 교사에 대해서 어린이, 학생들. 자동, 사람, 동물이 모이다. 떼지다, 떼지다, 장소로 가다, 오다. 플럭 투 더, 시다, 투 시, the new movie. 새 영화를 보러 곧장으로 가다. 두 번째는 플럭이 한 뭉치의 양털. 이거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한 뭉치, 한 뭉치의 머리털이나. 근데 한 뭉치의 머리털은 딴 데도 있어요. 근데 주로 여기서는 성경에 나온 걸 의미한다면 한 뭉치, 털, 한 뭉치, 양털, 플럭. 머리털, 솜, 때로는 플럭. 침대 등에 채워 놓는 털부스러기. 너머쪽, 때로는 플럭. 집합적. 벽지나 장식에 측은기 회전대에 쓰는 가르모양의 털. 자동사는 침대 위에 털, 솜, 부스러기를 채우다. 벽지 등에 털부스러기를 입히다. 몸화를 털부스러기로 털다. 참고로 플럭 하면 양, 염소, 새 등이 때. 그다음에 드롭. 드롭은 한 무리를 잃은 소, 양, 돼지 등이 갖췄다. 그다음에 프렉트. 프렉트는 나는 새일 때. 그다음 헐트. 들었다, 듣다, 헐트. 헐트는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일 때. 팩. 팩. 팩은 방원 또는 공격을 위해 모이면 늪대나 사냥해 있대. 스쿨. 스쿨는 잘 알고 있는 무슨 물고기, 고래 등이 있대. 그다음 수업. 우리는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 수업은 벌, 곤충 등이 있대. 가축, 목초 등을 뜯어먹다. 글레이스. 가축이 풀을 먹다. 그런 뜻이 있고. 다음 아멘, and I am your gut. 이제 패스쳐 나와죠. 패스. Oh my 패스. The flunk of my 패스. 초장이라고 하는데 초장이 아니고 목초지입니다. 패스쳐. 패스쳐. 방, 목장, 목초지, 목초, 방목권, 테룬활동. 소울은 야구장. 이건 야구장. 이거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야구장. 가축을 방목하다. 그래서 초장. 초장은 많이 써먹는 것. 초장. 패스쳐. 패스쳐. Amen, and I am your gut. Say the Lord's gut.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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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래서 고어. 세이의 3인칭 단수 직설법이 현재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고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어지만, 히브리어로 영어로 해석하는 거지만 역시 고어체를 써가지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아마 이거를 해석해놓은 거 없이 해석하라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요. 해석해놓은 거 보고 그렇게 하면 크게 수월하게 할 것 같습니다. 각각 의미가 좀 다른 걸 의미하기도 하니까. 자, 다음에는 불경입니다. 불경을 보고 있습니다. 단맛바다. 수단의 바다. 단맛바다. 23장. 코끼리라는 거예요. 325. 게으르고 많이 먹고 졸고 곡식으로 살콘 큰 돼지처럼 누워서 뒹굴 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반복해서 모태에 든다. 이건 참 많이 나오는 어떤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비디야다 호디 마하가다 소짜라고 해서 제가 팔리어를 모르니까 여기 작은 표시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팔리어는 팔리어 성진협회 팔리 텍스트 소사이디 라는 로마자 보냈어 쌓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팔리어 성진협회에서 로마자로 표시해놓은 걸 그때도 쌓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영어로 해놓은 거는 영역이 백여종이 넘는 상황에서 인지도가 높은 번역을 선발해서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을 보면 게으르고 많이 먹고 졸고 곡식으로 사육한 큰 돼지처럼 누워서 뒹굴 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반복해서 모태에 든다. 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로 형사를 말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면 참 이런 걸 어떻게 말을 할까라고 딱 보면 또 영작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말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 보면 어떤 구어적인 건 별로 없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쉬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털피도 보면 마음 신체 기관등이 둔한 털피도 있다면 글루튼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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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음을 한번 잘 들어요. 이거 발음은 글루튼누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발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영어의 은 은 발음을 말해야죠. 은 발음 글루튼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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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연음을 시켜서 글루튼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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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걸이든 개직하는 슬런버러스 슬런버스 문어 사람이 졸리는 꾸벅꾸벅 쫄는 드라우지 슬리퍼리 여기 있는 것 보면 곡식으로 사육한 큰 돼지처럼 누워서 뒹굴때라는 표현을 about lying 누워서 있는 것처럼 like a great hog 아주 큰 돼지 nourished on grain 곡식으로 사육이 되어진 큰 돼지처럼 누워있는 돼지처럼 관계상에서 무장이 말이에요 stupid one 그러한 바보로 어리석은 사람은 enters the womb again again 반복이 돼서 못해 든다 라고 아주 직역을 해놓은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말할까요? 회화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회화에서는 문어적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겠죠 자 그리고 보면 단맛바다의 법구경이 있습니다 단맛바다는 파이어를 기준으로 산 거고 법구경은 똑같은 내용인데 한자 문화권에서 쓴 거 한자 문화권에서 쓴 거기 때문에 내용 크게 다른 게 없는데 해석해놓은 사람이 한자 중국식 중국의 영역을 한자를 표현해놨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조금 잘 자란 것은 다른데 전체적인 거는 바뀐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구경 제23장 상유품 상유품이라고 했어요 상유품 코끼리 코끼리장 코끼리상자 상유품 325 태만한 것은 물론이고 먹고 자는 것만 즐기며 오로지 빈둥거리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는 마치 뚱뚱하게 살찌어진 돼지처럼 태어나고 또 태어나 기쁜 번뇌의 윤회을 반복하게 된다 한자로는 멀제 악행자 항의탐자계 기상불지염 고수의 꽃에 이렇게 살았는데 뭐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한자로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한자로 써서 일단 보면은 여기 살찌어진 돼지처럼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는 윤회을 반복하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복돼서 모태에 든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명, 무명형에서 태어난다고 하죠 무명이 모태에 들어가서 사람은 또 태어나고 태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번뇌의 윤회을 반복하게 된다고 해 그리고 살찌어진 돼지처럼 비교는 똑같죠 살찌어진 돼지처럼 그다음에 태만한 또는 먹고 자고 오로지 빈둥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러한 어리석은 자나 그런 어리석은 자는 살찌어진 돼지처럼 또는 반복해서 태어난다 이런 큰 맥락은 변하지 않은데 조금씩 달라요 게으르고 많이 먹고 졸고 복식으로 사육한 큰 돼지처럼 누워서 뒹굴 때 이런 어리석은 자는 반복해서 모태에 든다라고 해놓은 거랑 태만한 것은 물론이고 먹고 자는 것만 즐기며 오로지 빈둥거리기만 하는 녀석 어리석은 자는 마치 뚱뚱하게 살찌어진 돼지처럼 태어나고 또 태어나 깊은 번뇌의 윤회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나와요 뭔가 좀 큰 맥락은 변하지 않은데 구체적인 게 다르죠 한자는 몰제악행자 항의탐작에 기상굴지려 고수입고대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영문으로 실어놓은 거 근데 이 사람이 영문을 해놓은 거는 전 인도 대통령 1962년에서 1967년 인도 대통령이 영장을 해놓은 거예요 1950년판이라고 하는데요 영역원군은 남마빠다파이 에스 라마스 크리슈단 이라는 대통령이 해놨는데 if one becomes a sluggerd or a gluten rolling himself about gross sleep like a huck fed on wash that foolish one again and again comes to birth 라고 했는데 다시 태어난다 영문을 해놓은 거 보면 영문도 백여장이 넘대요 여기 보면 대통령이 해놓은 거 보면 거의 문법적인 걸로 해놨죠 sluggerd sluggerd라고 위에서 쓰지 않는 거 게으른 사람을 털피드라고 쓰면서 sluggerd라고 써 문어 게으른 뱅이 아이들 건달 롱무어 그 다음에 빈둥거리는 귀찮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글러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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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뜬은 대식가 대식가를 글러뜬스 글러뜬스 똑같이 써네요 글러뜬 여기서는 명사로 쓰고 위에는 형용사로 쓰고 대식가 폭식가 열정하는 사람 근데 글러뜬은 좋은 뜻이 있어요 국어로는 어떤 조치라도 잘 감당해내는 사람 글쎄요 처세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동굴, 글러뜬, 유럽산, 족제비가 패던워시 여기서 살펴볼 것이 표현이 패던워시라고 했어요 뚱뚱하게 살쪄진 돼지처럼이라고 나왔는데 위에서는 곡식으로 사육한 큰 돼지처럼 누워서 뒹굴 때 마치 뚱뚱하게 살쪄진 돼지처럼 패던워시라고 써요 워시야 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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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보통 씻는다 그런 뜻만 알고 있는데 패던워시 지금 패던워시 워시 속에 음식 찌꺼기를 먹어치우는 패던워시 음식 찌꺼기를 먹어치운 이런 뜻이 되는데 패던은 피돈의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워시의 뜻을 잘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는 씻다 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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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명사로 종종 복하고 부엌의 설거지한 물 설거지한 물 또는 음식 찌꺼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저분한 거 맛있는 걸 먹은 게 아니라 그런 음식 찌꺼기 같은 음식물을 먹어치운 돼지 헉워시 돼지 먹이로 하는 음식 찌꺼기 돼지 먹이로 하는 음식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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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시의 다른 뜻을 보면 물을 탄 약한 술 또는 물기가 많은 음식물 발효해 증류모해 허튼 소림 시시한 이야기 수준 이왕의 작품 독한 술과 함께 마시는 물 맥주 등 테슬리스 워시 맛없는 묽은 수프 워시에는 이런 깊은 뜻이 갖고 있습니다 영어는 한 단어 속에 비슷한 워시라는 거에서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책을 비교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로 표현한 것도 보면은 표현 방법이 좀 달라요 거의는 문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보면은 어벅에서는 라잉 어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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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잉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한번 시켰고 단맛받아 법구경을 비교하는 것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분명 물론 우리가 그 뭐 팔리 경전에서 해가지고 한자 한자로 한자나 외국에서 해석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배웠을 때랑 그 다음에 팔려를 공부해서 그거를 보고 해놓은 거랑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러나 저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치 먹고 잠자는 큰 돼지 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은 윤회을 반복한다는 전체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자보다는 영문이나 아니면 팔려가 좋은 사람은 할 것이고 자기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한문 문화의 중국 불교의 맛을 볼 수도 있고 지방 언어인 팔려 언어의 맛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쉽게 쉽게 쭉쭉 읽을 수 있는 거는 팔리어를 그대로 해 놓은 거고 조금 이제 문자식 왜냐면 얘네들이 성스럽게 여겼으니까 성스럽게 여겨서 팔려를 산스크립트체로 옮겨놨기 때문에 성스럽게 된 거죠 그걸 또 한문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성스럽게 성성은 좀 어려워요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몰제 악행자 항일함지기 기상불지점 고수의 포대 또 무슨 말인지 어떻게 고수 어쨌든 간에 자기 취향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바부터 메스터까지 했는데 오늘은 메리테이로 메리테이로 중재인 조정자 메리테이로 하나님과의 사랑 사이의 중재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해요 중재자 화학생물의 매개물질 메시아 메시아 아주 많이 쓰는 분이 메시아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 유대민족의 구세주 어원 히브리오 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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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부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자 열렬한 지도자 지도자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열렬한 지도자 마인드 마인드 보면 마음 생각 반대하다 정신 명심하다 라는 전체적인 뜻이 있고 사람이 뭐뭐들 일에 신경을 쓰다 정신 상태 지능 두뇌 제정신 건전한 정신 상태 이성사고방식 느낌 정신적인 경향 특질 기질 초자전형인 존재로서의 영혼 신 기억 기억력 회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사자 사자 기념일 특히 주도 위사를 올려 고인을 회상하고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는 마인드 크리스찬 사이언스 하나님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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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기적 기적이라는 뜻이 있고 다음에는 안 나왔는데 마블 마블 기적 기적 그 다음에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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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발음 비탄 슬퍼하기 한탄 상 에도 명사 속옷 싸움하여 눈 한자리가 거무스름 멍이 등 손톱에 때가 끼어 있는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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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또는 신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분 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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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높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든지 알티 그 다음에 마디 마디라고 아시나요? 마디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할 때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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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로 마디촌이라고 하네요 마디 휘교 구세주 강림신앙 그 다음에 마이트리아 마하 마하마디 마하마디 다음은 일반 단어소의 속 뜻입니다 속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뜻도 있고 이 단어가 꽤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속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엑스던트 엑스던트는 사과는 사과 철학 우유성 이 포위에는 구어로 소변 대변 근데 다음에는 안 나왔어요 소변 대변의 지림 노실금 피임 실패 피임 실패로 잘못 태어난 아이 피임 실패로 잘못 태어난 아이 혼놈이 빠꾸어 났다던가 아니면 뭔가 피임극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다음 에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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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 각가지 물건을 그러면서 작품을 구성하는 기법 그 기법에 의한 작품, 고고 하나의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군, 석기군, 음악, 돈꾸미눈 돈꾸미눈을 찾아먹는 따라리라리라리 뭐 이런 게 있대요. 지난번에 했던 다음은 다 빼고 좀 틀렸습니다. 100-30개 정도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런 엑시던트나 에이비나 아셈블리지 그런 정도로 했는데 전에 했던 건 다 뺐어요. 다음 ABC ABC는 사울의 기초, 원리, 원칙, 가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초보 라는 뜻을 갖고 다음 A는 USA의 뜻인 남자 이름 아브라함의 애칭 미국 속으로 5달러 활용을 쓰고 이런 단어 속에 5달러라는 각을 갖고 있대요. 5천원, 5천원, 5달러 다음 에드 링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도 그 다음에 업보드 배, 항공기, 열차, 버스 등을 타고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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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야구를 출루하다 원 베이스 야구 막 중계하는 상태에서 출루하다라는 말 출루 출루하다라는 업보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업바이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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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스러운 가정스러운 혐오스러운 가정스러운 구어로 지겨운 지독한 구어로 구어로 속어뜻을 나타내는 것을 합니다. 업바이너블 외다 지독한 낫이 업바이너블 그 다음에 어바브나이트 어바브나이트 어바브나이트는 몹시 싫어하는 증언 구어로는 질색이다 sick and tight 어바브나이트 뭐뭐하길 아저씨 싫어하다 어바브나이트 뚜잉 그 다음 어보리션 낙태유산 미수가 이 부분은 구어로 계획 따위 실패 자전 낙태는 실패 자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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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비즈 어비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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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스라는데 어비즈몰 하면 신현의 나락의 구어로는 구월할 길이 없는 최악의 아주 열악한 지독한 구월할 길은 어비즈몰 어비즈몰 혹독한 어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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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너 심해 심현 지옥 비유로 구렁텅이 한없이 깊은 것 심현 우리들 마음속 깊은 것 그러고 얘기할 때 신은 어비스 엑세 엑세 석약 억양 사투리 개인이 특유한 어저 말투 구월은 뭐뭇에 강조 뭐뭇에 중점을 두는 것 킵트 엑세 뭐뭇에 중점을 둔 중시하다 엑세 사건 사고 철학에서는 우유성 이 포위에는 구월의 소변 대변의 지림 요실금 피임 실패 피임 실패로 잘못 태어난 아기 성취 완수 완성 실행 수행 업적 상류 사회에 어울리는 교양 몸에 익힌 재일 지식 기량 기량이란 말 자꾸 쓰죠 경험 얼치기에는 서투른 재주 미숙한 지 성취란 뜻에 어울리지 않게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아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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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에게 대담 성급하게 말을 붙이다 말을 붙이다 아커스트 소리를 듣다 사람 건물 등 넋살좋게 빠닌 대하다 다가가다 매춘부 투쟁이 돼 손님을 끌다 부르다 다음 아커스트 아커스트 기본 단어인데 아커스트 의사 사건의 기술 원인 이유의 설명 은행 계좌 예금액 보통 아커스트 계산 이익 편의 남을 위하기 아커스트 A 아커스트 A4B A 사람에 대해 B 행위 등을 책임지다 You have the 아커스트 me for whatever happens 하 만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나에게 책임져야 할까요 이런 말 많이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부어로 얘기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어떤 부분 비율을 차지하다 시합에서 점수를 따다 득점하다 commit accounts for 8% for sales 만화가 매상의 80%를 차지한다 차지하다 라는 뜻은 맞히겠죠 2포의 구월은 사냥감 적등을 죽이다 범인 적등을 잡다 고약하다 이런 뜻이 구월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차지하다 죽이다 아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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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은 저주할 구월은 괘씸한 골치 아픈은 싫음 아커스트 아커스트 에이스 에이스는 맞습니다 카드 주사위 동의논 에이스 극소량 호리논 구월 스포츠 댄스 등의 전문가 명인 고수 제1인자 미국소금 1달러 1,000원 1년간 향기 대마초 당배 성적 애인 친구 2포유 최신 유행 복장을 하는 멋쟁이 구월은 우수한 인류 최고위 에이스 참 많습니다 그 다음 AC2C AC2C 서양 주사위의 일종 미국소 완전한 굉장한 양극단 함께 진 애매한 그저 그런 그 다음에 에이크 에이크는 계속적으로 무지근하게 아프다 무지근한 쑤시다 구월은 뭐뭐하고 싶어 못 견뎌다가 계속적이고 무지근하게 아픔투심 그 다음 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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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소거 대공사격 포화의 고사포 묘소 헤로이 에이크 에이라고 하는 에이크 그 다음 actual 실제의 사실 본격적 예상에 대한 실적 2포유의 구월은 영화 프로타입 다큐멘터리 현실의 건 현실의 건 다큐멘터리 그 다음 에이크허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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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특별사찰 특별한 수단을 쓰다 임시 변통으로 만들다 어전 어전은 뭘까 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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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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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전 어전 토이 회의재판으로 연기하다 휘회시키다 구월일을 중단하다 자리를 옮기다 에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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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청 선서 탄원 하나님 이름에 대한 엄명 에쥐레이션 간청 탄선 간청 탄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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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데레이션 청년기의 젊음 지능 정서면에서 미숙한 청년기의 격렬 어렴답지 못한 어두워 도화가 아닙니다 어두워 신등을 숭배하다 몸에서 깊이 흥무 격려하다 받들어 모시는 워싯 같은거죠 워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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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시키는 자극하는 것 익사이딩 어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자극하는 것 아드레날린 몹시 자극적인 크게 놀라게 하는 Get the daily going 몹시 흥분시키다 advance 무멋을 전진시키라 전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내보내다 구호를 무멋을 미리 선전하다 전진부터 advance 이성애의 구애 유혹 접근 교섭에서의 의견 접근 화해의 죄인 사람마다 행사를 위한 선전 선전요원 탄축원 advance 모험의 참가함 모험식 가슴 설렘 이상한 체험 도전 위험을 모르 쓰고 하다 이 포위에는 왕복적으로 불륜이 있습니다 불륜 불륜을 나타낸 바는 상당히 많이 있죠 애드버서리 애드버서리 격식 적적수 시합 등이 상대했던 애드버서리 아우마 마왕 애드버서리 에이전트 대리인 중개인 미국 구호를 웹판원 컴퓨터 에이전트 상황 발생시 스스로 갖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적절한 처리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반독립적인 프로그램 에이전트 병등을 악화시키는 구호 사람을 괴롭히다 화나게 하다 비척게 굴려 속 태우게 하다 feel the aggravate at the thing with the force 어떤 일에 화가 나라 aggravate aggravating 악화하는 악화하다 aggravating get worse 이랬겠지만 worse worse 여러 마디였습니다 그 다음에 aggravating 악화시키는 심화시키는 야고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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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gravating aggravating delays heavy track 극심한 교통으로 인한 짜증스러운 자신 짜증스러운 상황 aggravating 약으로는 aggravating 약이 어려워 짜증나라 aggravating aggression 침략행위 부당한 공격 침범 권리 등에 의한 침해 overaggression 침략행위 일반적으로 공격성 침략 욕구 불만을 비교하는 공격 방향성 aggressive aggressive 침략적인 공격적인 12조의 병의 악성은 자극적인 남의 반대를 좋아하지 않는 2포에는 학생 속으로 아주 좋은 반화적인 표현이죠 aggressive 어그리어블 어그리어블 기원한 취미에 맞는 마음에 든 I like it I like it 어그리어블 마음에 든 유쾌한 기분 좋은 영국과 가까이 응하는 쾌락 하는 쾌락의 한자가 달라요 쾌락의 그 락자가 아니라 agreeable matters order voice couple 기분 좋은 태도 냄새 목소리 기본적 어그리어블도 있고 Airplane 주로 미국 비행기 2포에는 소가 짧아진 대마초로 피우는 클립 비행기에 클립이라는 뜻이 있네요 클럽 클럽 짧아진 대마초로 피우는 클럽 러스클립 비행기로 가다 미국에서 마리아나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다 에어타이트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 밀봉된 빈틈은 2포에는 꽉 재어서 공기가 재워진 미국에서는 식품통조림 식품통조림에 에어타이트만 쓰겠죠 에어리 바람이 잘 통하는 통풍이 잘되는 높이 치솟은 공중 발걸음이 가벼운 비현실적인 2포에는 고로 경박한 에어리 영국고로 요정같이 가뿐한 실체가 없는 경물 생력 등이 공상적인 뿌리가 없는 2포에는 알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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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자주개자림 콩과의 목적 영국고공 브랜나루 수영 브랜나는 미국서와 잔돈 이뿌니 Żeomet It's called 마리아나 담베 콩 과의 목적 자주개자링 알펠퍼 엘리바이 알리바이 을리바이 현장 구제 crec원 2포인은 9월, 뭐뭇에 대한 변명, 핑계, 구실, 변명하다 핑계를 대답 엘러지, 엘러지, 알레르기, 관인과는 9월은 뭐뭇에 대한 반감, 아주 싫어 해본에 엘러지 투수할, 공부한 딱 질색이다 알라슨, 엘러슨, 엘러슨, 우리나라 지번에 빼먹으면 알라슨, 알라슨 또는 엘러슨인데 알라슨이라고 써먹죠 알라슨, 알라슨, 생활, 알라슨, 마늘에서 추출되는 무색, 유산 액체인 한결성 물질 알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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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이라고 많이 알고 알라슨,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당, 지급에 용돈 공제 할인 스포츠에서는 핸디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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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디캡 자 그 다음에 알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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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이 만족스럽게 남을 할 때 없이 구하러 좋아, 됐어, 만화적으로 비꼼, 좋아, 두고보자, 두고보자 할 때 듣네, 비꼼, 알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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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슨 영국 Their Music Alph, Alph 또는 Alf, 높은산, 봉오리, 스위스의 산우리, 목장복Put notifications, ter emot ăn,инcer,cardi, ref . 사물의 시작, 최초, 비기닝, 비유, 일요이건, 아주 좋은건 알파벳 또는 엘파벳, 알파벳, ABC문자체계, 자목 또는 알파벳, 초보기초 접두사 빼먹은 것 중에서는 암비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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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비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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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벌집처럼, 중공, 아니, 폐포, 포상부의 작은 구멍, 치조, 벌집처럼 아주 작은 구멍으로 되어있는 암비어로스, 암비어로스, 암비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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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비어로스 에몰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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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그로, 아몰릴리스, 전원시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이름시, 양치기 소년 시골처럼, 에몰릴리스, 당 우리가 많이 알고는 아마존, 아마존, 에마존, 그리스스나, 아마존, 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용맹한 여인조, 여자 전신, 에마존, 계속해서 하면 에마존, 에마존 여자 전사만으로 이루어진 부족이나, 원더우먼인건 여자 전사만으로 이루어진 부족이어서 남자는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활발하고 억적스러운 여자 에마존, 아리조나 속의 앵무새의 속칭, 중남비산, 경쟁업체보다 온라인을 먼저 구축하여 시장을 찾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아마존 사장이죠, 아마존, 인터넷 관련, 경쟁업체보다 온라인을 먼저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뭘 한다 이거죠, 먼저 뭘 해가지고 싹 긁어보는, 아마존, 세계 1위, 갑부, 갑부, 1위, 다음 2위가, 그 다음에 그 누구냐, 아, 갑자기 생각이 많나네, 유명한 사람, 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빌게이츠, 2위는 빌게이츠, 1위는 아마존, 앰버, 앰버, 앰버는 뭐죠, 앰버, 앰버, 호박색, 교통신호, 황색, 신호, 호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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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호, 앰버입니다, 앰버, 앰비 데xt, 앰비 데xt, 앰비 데xt, 앰비 데xt, 앰비가 양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양손잡이, 양손잡이가 갖고 있는 것은 손재주가 비상한, 비유로 두 마음이 있는, 두 마음이 있는, 두 마음이 있는, 양손잡이, 앰비 데xt, 앰브로지아, 앰브로지아는 앰브로지아, 보통 말씀은 딜리셔스, 얄미보다 앰브로지아, 그렇죠, 앰브로지아, 신들이 먹는 블러블사가 된다고 하는 음식 블러블사, 앰브로저, 아무렇다인 거야, 아무렇다 그래서 A, 모토로스, 죽음이, 죽지 않는, 돼지풀, like weed, 금방망이 속의 속칭 금방망이, 금방망이 Beeple, 꿀벌이 이것으로 유충을 키우 시적 영감, 영적 음악, 곤충의 먹이, 멋있는, 향긋한 것, 음식도 앰브로저, 앰브로저는 아주 맛있는, 딱 먹었을 때 Very good, excellent, scrunchess 그런 것보다 앰브로저, 쓴 줄 안 쓴 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걸 쓰고 싶어요, 앰브로저 아주 맛있는, 향기로운, 신들에게 알맞은, 천상위, 신들인, 신들이나 먹는 앰블러저 그냥 야미 이런건 약하다 그 다음은 엠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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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제이스 따라지 땡, 따라지 땡 두개의 지사위가 모두 1위 나오는 불은, 죄사없음, 최소량, 최단거리, 무가치한건 앰뷸런스, 우리가 말하는 앰뷸런스 앰뷸런스는 구급병원차, 병상자 수송기선, 야잔병차 이 후에는 미 서부에서 여행용 포장마차 여행용 포장마차가 앰뷸런스라고는 미국 속으로는 견인차 다음에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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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 남자친구, 애잉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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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그 다음, 법률, 미성년자가 기원 여성을 위한 기소나 변호를 위한 친구 프랜, 미국 속, 유럽에서 미국 동포 유럽에서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 아미, 그러라는 겁니다 아미, 같은 미국사람이랑 미국 동포, 아미 유럽에서 여행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한국사람끼리 여행했을 때 똑같은 사람, 한국사람이? 그러겠지 한국사람이? 그러겠지 에이미, 에미는 프랑스어 여자친구 애잉 근데 얘네들은 왜 아미라고 했을까? 프랑스어말을 쓸까? 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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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오 엠오라고 9화로 탄약, 에미유션 에미유션이 나오죠 그리고 주장이나 고발, 뒷받칭되는 정보, 증거 에뮴, 에미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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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 군사, 핵, 생물, 화학, 무기 9화로는 자기 주장에 유리한 정보 조언 자기 주장에 정보 조언 공격에 방없어 어떤 사람이 이러면 했어 반전으로 딱 막아지는 거죠 공격도는 방없어 에미유션, 에미유니션 논질을 강화하는 사실 전부 눈싸움에 눈목시 눈싸움에 눈목시 눈싸움에 눈목시 나만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 그거는 군수품 속으로 화장지 또는 술 여기 술이 들어있는 화장지 일단 화장지 영국 속으로 생리대 탑품 태어 군수품, 보급품 이런 군수품이라고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화장지 화장지가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한 단어에서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소품을 갖고 있죠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에너리스트 에너리스트 보색가 연예소설가 한량 오이책이 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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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퍼가 있는데 엠플이 있네 엠플 정조정이 충분한 넉넉한 큰 넓은 왕국적으로 살찌된 풍부한 에너듬 아나듬 철자대로 읽으면 아나듬이 되고 발음을 하면 에너듬 문어 머리에 쓰는 화관 머리에 쓰는 화관 에너듬 에너키스트 무정무주의자 그리스어 안 지도자 이스트 사랑 테러분자 에너키스트 어네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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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원 그리스어 아나 위에 쇠상포 그 다음에 때는 자르다 잘게 자르다 해보함어 동식물의 구조조직 해보 구어로 해곤 구어입사 인체 말라깽이 고래 어네네드만 상세한 분석검사 말라깽이 엔셀라 구성물 도움이 되는건 헬퍼 구어로 성난사람들 앵그리에서 나왔겠죠 성난사람들 앵그리스 앵그리스 앵그리 영매 앵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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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 의학 상처 따위가 염증을 일으키는 앵글러 앵글러 모난 가글 사람의 뼈가 앙상 말라빠진 앵글러 앵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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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글바인더 로스트라스 어린이 아동 미국 군산 트집쟁이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사람 트집쟁이 앵글바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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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토 엘토 식물 꽃차례 화석 인플러스 앵글바인더 아파트 공동주택Es 가구 분해 한 방 일반적으로 방 아파트 포토 아파트 대통령 Vault 뜨거워 땅 앵글바 satisfied nut 앵글바인더 Shin running 내 cribe 공ime 에이퍼리 에이퍼리 원숭이 같은 흉내를 잘래는 어리석은 장난 동물은 원숭이를 원숭이로 있던 에이퍼리 어팔로지 어원 어폴로 상대로부터 떨어져 말하는 것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 뭐뭐에 대한 사과 사죄 언어팔로지 구워 뭐뭐소 명색뿐인 것 명색 명색뿐인 것 대용품 임시변통인 것 대용품 대리로 쓰는 것 어팔로지 언어팔로지 윈도우 커튼 창문 커튼 대신하는 것 어팔로지 어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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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오싹해지는 구워 형편없는 놀랄만한 지독한 질색 어플 요건 많이 쓰죠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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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라이언스 특히 가정용 가구 기계 기기 장치 설비 외과 치과 의료기기 연구에선 소방자동차 파이어 엔진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뭐뭇의 적용 이용 사용 활용 응용 적용성 타당성 엘러븐스 엘러븐스 엘러븐스에 Appliance of the theory of the case. 이론을 사례에 적용시키는 이론을 사례에 적용시키는요 이런 말을 많이 그 이론을 사례에 적용시키다 A플리케이션 of the theory to a case 고약 흠 근데 고약 외과용 바르는 약 바르는 약이 나오네 고약 어플리케이션 무엇에 지원 응모하기 신청 응용 프로그램 앱 application 자동사로 사물이 사람에 꼭 들어맞다. 적용되다. 적합하다. The rule doesn't apply in the case. 그 규칙은 이 경우에 적용해달되지 않는다. This applies to you. 이것은 당신에게 적용된다. It applies in this case. 이것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아주 예문이 많이 쓸 수 있는 거네요. apply. Apron. Apron이라고 써먹는 건 Apron. FFRD인데 Piers는 Apron, Apron, Apron. 앞치마, 행주치마, 가림막, 마차 등의 비나 진흙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수형 붉은 덮개. 성공회 감독의 성직복 앞자락. 미국 속은 FATENDER. FATENDER는 주제로 많이 나오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Apron, Apron. 우리나라에서는 Apron이라고 많이 쓰는. Ecoline. 독수리. 독수리 비슷한 Mavr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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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vricum도 가끔씩 나오는. 독수리. 갈고리 모양으로. 갈고리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Mavricum도 약간 나오는. Arcade. Latin Arcus. 활 무지개. Arcade. 기계. 기둥등으로 받쳐진 연속 아치. 미국 속으로 전자오락 기계가 준비한 전자락. 전자오락실 같은 건 많이 나오죠. 터미네이터2에서도 전자락실 나오고. 전자오락실 진짜 유행이었어요. 인베이다. 개구리.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죠. 저도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서 오락이 빠진다고 그러죠. 머릿속에서 오락 그거 막 뜨고. Game Arcade. Amusement Arcade. Arcade. 전자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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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무지개. Ar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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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rcane. 저번에 빼먹고. Arcane. 불가사에는 애매한 신비로. Arcane. Cain은 막대기. 설탕. 설탕수. 회초리. Ra. 주로 영급고. 지우다. 지게하다. 이기다. Arcane. Arcane. 막대기입니다. Arcane. Ar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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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sine. Ar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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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발리 아기발리 아미남 아미남 남녀가 팔을 낀 채 비우 친밀하게 사이좋게 팔짱을 끼다 팔짱을 끼다 이건 폴드구 팔짱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암핏 암핏 생물 베드랑이 액과 엑실라 미국 서로 싫은 장소 더러운 곳 도시 빈민군 그 다음에는 얼라운 얼라운 주위에 주위를 여기저기 미국 국어에서는 어딘가 그 근처에 부근에 의식 건강을 되찾아 활동하여 대약점 의식이나 건강을 되찾아 이때도 얼라운드를 쓰는데 기본적인 단어에 아주 말을 할 수 있는게 무적이 많이 있죠 말을 잘하려면 또 표현을 잘하려면 기본적인 단어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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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어리얼 의무지부리 지연 지체 연체금 같은거 어리얼 9월은 꽁무니 후미 그 다음 어라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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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보단 출연 출연 도착자를 신제품 새로 출연하는 것 9월은 출산 탄생 신생하다 도착하다 어라이벌 9월은 신생 탄생 신제품 출연 에러 우리가 만약에 에러 에러 화살 화살 비슷한거 자동산 화살처럼 날다 달리다 에러성 단수 쑥 닷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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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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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잡지 책의 기사 논문 논문 계약 조항 문법 관사 관사 The defined article 정우관사 소고 사람 녀석 person 농 녀석 The article 미국 서로 멋진 근사 고발하다 케나 법률사무소 실수 수습생으로 일하다 아리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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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녀석이 있습니다 아리클 관사 아니다 멋있는 근사 아리큘라이트 아리큘라이트 말이 똑똑히 발음되는 아띠큘라이트 부적 부적절 동물 관절이 있는 뭐뭇을 명확히 발음하다 생각대로 말로 표현한다 체줄동물 지렁이 거머리다 지네 지렁이가 다행이다 지렁이 똑똑히 발음하다 에이소셜 비사교적인 반사교적인 구호 남은 일에 구애받지 않은 이기적인 에이소셜 I'm a little bit aso셜 You know what?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에이스 퍼 뉴스 에이스포머스 에이스포머스 에이스 퍼 뉴스 에이스 퍼 뉴스 에스포머스 에이퍼머스 싱어시 무적액 에스포세이트 에스포세이트 에스피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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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수업돼 뭐뭇을 질식시키다 에스피세이트 질식하다 에셀런트 에셀런트 적시 공격 습격자 가해자명 ج 에세이 에세이 수필 비슷한데요 동옴 위헌 시험하다 시험해보다 금, 광석, 학금을 분석, 시험, 시금하다, 고런 시험, 에세이, 에세이, 어사이먼트, 어사이먼트, 특별한 임무 등은 할당 부여, 할당된 임무, 임명된 지위, 미국 속으로는 숙제, 어사이먼트, 숙제가 보통, 홈 워킹인데 어사이먼트였냐, 어시스트, 사람의 졸역하다, 원조하다, 돕다, 사물인 몸에서 도움이 되다, 유용하다, 어시스트, 캠페인의 도움이 되다, 야구, 보살하다, 보살하다가 뭘까, 보살하다, 보살님이 아니라 더블플레이를 보살하다, 보살, 어시스트, 축구학기, 어시스트, 어니스, 어쉬원스, 남을 안심시키는 단어, 학점, 보증폼, 나, 뻔뻔스러움, 자기곧 셀프 어쉬원스, 생명보험, 인슈런스, 에이스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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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어원, 그리스, 어, 아니, 이스테릭,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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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 자리 잡지 못한 에이스테릭 에이스테이 남을 몸으로서 특히 의식을 성장시키다 격식 특히 호화스러운 옷 의상 사슴의 뿔 에티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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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직에서 불러온다. 부어. 내직. 여기. 쉼. 구어 드물게. 직업분어. 고로 심숭풀이. 소일거리. Avocation. 여기라는 뜻이 있네. 한자가 달라. 여기. 그 다음. Avoc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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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하는 소환하는. Avatomonas. Avatomonas. 비타민 겹필증. Avatomon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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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 겹필증. 그 다음. Awash. 향해. 암초 침무술 등의 수명과 거의 같은 높이. 배의 상갑판 파도 부어. 온무술 가득 찬 넘쳐. 미국 속으로 술에 취하여. away. away. 저리로 저쪽으로 사라져. 미국의 저어물리. 훨씬. 파. 미국 속 2. 구금되어. 그 다음. awesome. awesome. 우리가 많이 awesome. 두려운 외경 좀 느끼게 하는. 구어로는 훌륭한 최고의. 아주 인상적인 끝내주는. 바나자 표현이죠. 그 다음. aw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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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awful. 무서운 모습무시함. 구어로는 몹시 나쁜. 지독한. 심한. 기분이 나쁜. 구어로는 대단한. I had an awful time. finding you. 너를 찬다. 굉장히 고생했어. 그리고 구어로는 아주 몹시. awfully. 굉장히 아주 많은. 그 다음. awkward. awkward. 응원. awkward. 절대. 방해한. 사람이 솜씨든. 서투른 솜씨없는. 수줍은. 미숙한. 어색한. 골치아픈. 난처하게 하는. awkward. custom. 구어로는. 만만치 않은 상대. 다루기 힘든 녀석. 속으로 임신한. 그래서 awkward에 임신하이란 뜻이 있는.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그 다음은 복한을 하려고 하는데 복한은 단어가 너무 많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하시는 모두모두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록. 없어져라. 살라져라. 날아가라. 코로나19. 하시는 모두모두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